안녕하세요. 구구단놀이 8단입니다. 구구단 외운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.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맞춰보세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8, 3 34 8, 7 56 8, 4 32 8, 2 16 8, 9 72 85 40 81 8 88 64 86 48 이상으로 구구단놀이 8단이 끝났습니다. 틀린 부분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보면서 도전해보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